취소소송의 소송물인데 이거는 줄처리해서 답안질 써요 소송물이란 단어는 개념은 소송의 소송물이란 말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이게 왜 중이에요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물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결국 본안 판단의 심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안 심리와 본안 판단은 본안 심리라는 말은 과정에 포커스를 찍은 거고 판단은 결과에 포커스를 찍습니다 즉 본안 판단은 본안 심리를 거쳐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본안 판단이죠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게 소송물이라는 겁니다 소송물은 누가 결정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결정합니다 이걸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고 원고가 고하지 않으면 불리 이 리자가 심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고불리 원칙은 원고가 불고 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때 원고가 고하는 거 이걸로 좀 판단해 달라고 법안에 가져오는 거 그게 바로 소송물입니다 그러면 취소 후에서 소송물은 뭐냐 처분의 위법성 1번이다 한 줄만 쓰면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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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ek